안녕하세요 나일런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4min 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혼자서는 비교하면 처음이거든요 너무 어렵고 평소에 하지 못한 화장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새롭고 내 얼굴에 대해서 또 알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그거 눈썹 다른 거는 비슷하게 해봤는데 눈썹을 그렇게 한 건 처음이어서 그게 제일 좋아 딱 시즌마다 꽂히는 그런 향수가 있는데 요즘은 좀 오래가는 향수가 있어서 그거 되게 섭섭했어요 저는 헤어스타일도 제가 알게 되고 머리 스타일 여러가지 해보자 그래서 하는 건데 포미디와 다른 색깔에서 맘에 들고 화장 같은 경우에도 포미디는 되게 짙게 했잖아요 어두운 계열로 했는데 이제 오렌지빛 계열로 많이 했어요 섀도우나 볼터치나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어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사실 안무 연습하면서 많이 빠졌고 또 먹는 것도 다이어트 한다는 생각 안 왔거든요 먹고 싶을 때 먹고 무시를 때 안 먹으니까 빠지더라고요 그냥 다이어트를 한다는 생각을 원래는 어려야 되는 거 같아요 여러 스타일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또 포미닛 앨범이 나오는데 포미닛 앨범에도 다른 스타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나일론에서 처음으로 뷰티 화보를 찍는데 어색하더라도 많이 이쁘게 봐주시고요 저희 앞으로 투윤 포미닛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